안녕하세요 싱어게인3 46호 신혜솔입니다 일단은 탑7 실감이 안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절대 저만의 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조역자분들과 엄청나게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했었는데요 방송 나온 이후로 친구들이 다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역시 싱어게인3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놀리는 감도 없지 않지만 다들 사랑해주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 긴장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할 때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이 무대는 즐겨야 가장 좋은 무대가 될 거고 이 무대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노래하고 무대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행복하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항상 하고 있고 다른 스케줄이 없다면 최대한 캠핑장에서도 계속 무대를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에너지로 행복과 위로, 긍정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하우에서 아래 날짜에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 신혜솔에게 투표 많이 해주시고 뮤직하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씨 고마워 이씨 월 yell crazy 비 Prep 에너지 At pigs Typically 너 주이쓸 Ridicemb 건데 내가 mama rather буду irritated coincidence 놀 기억 Ta